kf-21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kf-21 전투기가 17일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kf-21 전투기는 이날 오후 2시 58분부터 3시 54분까지 비행했으며 조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이동규 수석이 맡았다 kf-21시 제1호기는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사천에서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 피트 푸티로 비행하면서 오후 3시 15분 처음으로 음속 마아 1.0 약 시속 1224km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최초 비행에 성공했던 kf-21은 이후 80여 회의 비행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고도 속도 등 비행 영역을 지속 확장시켰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드디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며 공군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소속의 개발진 및 시헌비행 조종사 등 그동안 애써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을 통해 우리군은 과학기술 간군 건설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4대 방산수출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쾌거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고 자평했다 방사청은 이번 초음속 돌파 비행을 통해 kf-21이 음속 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항공기가 마아 1.0 돌파 시 공기저항으로 인해 날개 등 기체의 충격파가 발생되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의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21이 음속 돌파 시 충격파 등을 극복해 정상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더불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 최초로 음속 돌파에 성공했다는 의미도 있다 과거 국산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 2초음속 돌파에 성공했던 사례 2003년가 있지만 이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했기 때문에 국내 기술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방사청은 앞으로 kf-21은 음속 영역에서의 고도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면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점검 검증할 것 이라며 이를 체계 개발에 지속 반영해 kf-21이 진정한 초음속 전투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 미국 차세대 비밀 전투기 만든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도전 막아라 중국 러시아의 도전을 물리치려는 미국의 기술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j-20 su-57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자 f-21을 뛰어넘는 전투기를 만드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 등에 따르면 프랭크 캔달 미 공군 장관은 지난 1일 현지시간 현지 행사에서 차세대 전투기 ngad를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제조 및 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며 새로운 무기와 센서 드론이 탑재될 것이며 2020년 말까지 관련 능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미국이 추진 중인 ngad는 프로토타입이 비행시험을 실시했으며 기존과는 다른 제작 및 운용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것 정도만 알려졌을 뿐 세부사항은 비밀로 남아 있다 다만 스텔스 전투기와 첨단 정보융합 기술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유럽과 중국 러시아의 6세대 전투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ngad 프로그램은 군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업으로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 위회가 청문회와 예산 심사를 매년 진행하지만 ngad에 대해선 참여업체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f-22, f-35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는 미국 외에도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개발을 추진 중이다 ai-u 무인기 복합운용 극초음속 엔진, 360도 레이저, 스텔스 성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 전자전기에 맞먹는 전파 방해 개념이 적용된다 더 짧은 기술 개발 주기를 실행하면서 운영 실험을 통해 기술을 성숙시키고 위험을 줄인다 고 설명했다 이어 막대한 수명 주기 비용을 피하고자 비전통적인 획득 방식을 사용한다 고 덧붙였다 또 관계자들은 ngad가 전통적인 전투기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f-22, f-35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는 미국 외에도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 ai, u 무인기 복합운용,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스텔스 성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 전자전기에 맞먹는 전파 방해 등의 개념이 적용된다 f-22, f-35는 스텔스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획득 및 운영 방식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f-35는 오랜 기간 개발 작업을 거쳐 30년 이상 운영한 뒤 퇴역하는 방식이다 f-35는 전장 환경 등의 변화가 있으면, 성능 개량 소요를 제기해 정책 검토를 거쳐 성능을 높인다 f-35는 기술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냉전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디지털 기술이 주류인 현재 상황에선 효율성이 낮다 f-35는 기술 환경 변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일선에 새로 배치되는 신형 전투기는 전력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쟁 기종보다 기술 수준이 뒤처진다 전력화 단계에서 성능 개량을 고려하는 대안이 있으나,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 때문에 미 공군은 NGAD를 추진하면서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획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 기간도 기존보다 짧아질 전망이다 자동차도 오랜 기간 사용하면 정비비가 늘어나듯, 전투기도 노후화하면 운영 유지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30여 년에 걸친 수명 주기는 전자장비 관리에 따른 운영 유지비 규모를 폭증하게 만든다 성능 개량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의협에 맞서 제공권 유지가 쉽지 않다 NGAD는 운영 기간이 기존 전투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내 개발에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하고, 짧게 운영한 뒤 성능이 향상된 기종으로 빠르게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ICT 등을 대폭 반영 개발 기간 단축 및 운영 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이는 NGAD가 단순한 6세대 전투기가 아닌 공중전과 무기 획득 개념을 바꾸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안고 NGAD 위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대량 생산이 이뤄져 2030년대 이후 세계의 하늘을 장악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만 B2 폭격기처럼 극소량만 제작돼 상징적인 역할만 맡을 가능성도 있다 변수는 비용이다 현재 180여대가 운용 중인 F-22는 조만간 퇴역하고 NGAD가 대체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 공군이 얼마나 많은 수량을 구매할 것인지는 공개된 바 없다 도입비용은 구매 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F-22 실전 배치 규모가 180여대에 그친 것도 대당 가격이 1억 4,300만 달러 1,8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비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NGAD 위 가격은 얼마나 될까? 위 위의 예상국 12호 이 2018년에 추산한 대당 가격은 3억 달러 3,768억 원 F-35A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F-22보다도 2배 넘게 비싼 가격이다 미국은 스텔스기를 개발 생산하면서 비용 상승 오른쪽 화살표 생산량 축소 오른쪽 화살표 비용 재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여러 차례 겪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는 이 같은 악순환에 빠져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수량만 생산됐다 F-35도 초기에는 비용 초과 문제로 미 의회에서 논란을 빚었다 NGAD는 스텔스 성능에 각종 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되는 기종이다 전자장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무기 도입 및 운영 유지비가 상승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F-35A 위 3배가 넘는 추정 가격이 제시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미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 도입 수량이 줄어들고 이는 대당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NGAD가 F-22 위 전례를 반복할 위험도 있다 반면 기술적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면 제공권 장악에 충분한 규모의 기체가 생산될 수도 있다 한편 미 공군은 F-35A 위 무장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항공작전에서 F-35A 위 비중을 더욱 늘리면서 성능을 높이려는 조치다 미 공군은 최근 로키드 마틴, 노스록 꾸르먼,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와 SIAW, 스탠드인 어택 웨펀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공대공미사일 AIM-260까지 실전 배치되면 F-35A 위 공격력은 기존보다 훨씬 높아진다 미국의 NGAD 프로그램은 F-22, F-35와 달리 세부사항이 베일에 쌓여 있다 그만큼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등이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위력을 갖출 것이라는 관측도 높다 지금까지 개발된 스텔스기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투기를 만든다 는 미국의 선언을 신뢰하게 하는 요인이다 4세대인 KF-21 전투기 시험비행을 앞둔 한국은 주변국들보다 한걸음 뒤진 상황에서 공군역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다 한국이 6세대 전투기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시점은 KF-21 실전 배치가 끝나는 2030년대 중반 이후다 그때까지 KF-21 성능개량으로 위력을 최대한 높여도 한계는 명확하다 6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 개발과 개념 연구 등을 진행해 중장기적으로 6세대 전투기 획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세대 전투기 획득 기술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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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 가능한 것 같다